공이 뒤에 있죠? 공을 앞에 둬야 돼 따다당 스윙 스윙! 그렇지 스윙 짧게 점프를 너무 빨리 뛰잖아요 그렇죠? 점프를 제일 마지막에 뛰어야 돼 내 타임이 왔을 때 근데 점프는 엄청 높은데 떨어질 때 출나요 점프 했을 때 치고 떨어져요 점프 많이 하지만 그냥 가볍게 퉁 가볍게 퉁퉁 이런 식으로 때려요 이제 반대 해볼까요? 준비 하나 기다렸다 자세 낮추고 빠르게 다시 자세 낮추고 하나 공이 더 바꾸지 하나 그렇지 라켓을 좀 더 밖에서 다시 공 오는 순간 한 번에 그렇지 미리 가면 안 돼 공 오는 순간 한 번에 그렇지 공 왔을 때 스윙 그렇지 공 왔을 때 스윙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더 위에서 아래 둘 다시 더 기다려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나이스 기다렸다가 한 번에 기다렸다가 한 번에 기다렸다가 한 번에 그렇지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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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시작 하나 공 왔을 때 하나 그렇지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준비 하나 둘 엎어지면 안 돼 다시 자세 잡아보세요 이렇게 엎어지면 당연히 걸리겠어요 옆으로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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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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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잘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더 바깥으로 빠르게 바깥으로 빠르게 바깥으로 빠르게 바깥으로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더 안쪽으로 하나 둘 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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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하나 둘 잘했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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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대각 커트하고 스매싱까지 라켄스 더 빨리 밖으로 해서 더 빨리 당겨야 돼 엄지를 더 눌러야 돼 엄지를 더 빨리 더 빼서 그렇지 중심부터 가야지 근데 지금 발도 가야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더 빨리 가야 돼 셔틀 있는 쪽으로 가야 돼 셔틀 있는 쪽으로 더 가서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완전 푸려 완전 푸려 준비 잘 커트하고 하나 둘 셋 하나 공이 갑자기 안 맞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스텝은 두 번만 하나 둘 셋 넷 점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점프 하나 둘 셋 넷 점프 하나 둘 셋 넷 점프 점프 하나 둘 아유 죄송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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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넷 스윙 다시 하나 둘 셋 넷 오우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땅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땅 하나 둘 셋 넷 땅 그렇지 잘했어 잘 틀고 가볍게 점프 이렇게 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완점프로 뛰어와도 돼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치면 돼요 아니면 일단 발 바꿔서 쳐볼까요? 발 바꿔서 하나 둘 셋 걸고 따라가서 오른발 짚고 발 더 가야 돼요 틀고 하나 둘 셋 땅 코스 사이드쪽으로 코스 봐야지 코스 봐야지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셋 코스 그렇지 하나 코스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식으로 잘했어 잘했어 자 준비 무리하지 말고 걸고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 더 셔틀 쪽으로 셔틀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걸고 하나 둘 셋 하나 걸고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걸고 하나 둘 셋 하나 걸고 하나 둘 셋 스윙 하나 둘 셋 넷 빵 하나 둘 셋 넷 빵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잘했어 잘했어 자 준비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정확하게 쳐주고 따라 나가서 그렇지 정확하게 쳐주고 따라 나가서 그렇지 스윙 하나 둘 셋 넷 땅 아이고 쏘리 둘 셋 넷 스윙 둘 셋 넷 걸고 하나 둘 셋 땅 걸고 하나 둘 셋 스윙 손목 손목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근데 각도가 근데 각도가 낮게가서 괜찮아요 세게 치는 것도 좋은데 약하더라도 꽂히면은 그게 할 수 있어요 좋네 하나 둘 그렇지 자 약하더라도 코스 보고 다시 하나 코스 보고 눌러 하나 둘 셋 넷 스윙 하나 둘 셋 넷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스윙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스윙 자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? 네 하나 셋 셋 셋 넷 셋 셋 셋 셋 셋 넷 셋 넷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